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사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지 않나요? 비트코인이 0.39달러일 때 알았다면 좋았을걸 XIP가 0.006달러일 때 알았으면 풀매수 했을텐데 이더리움이 0.43달러일 때 누군가가 추천했다면 인생 역전할 수 있었을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거에요.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저 비트코인 0.39달러 이더리움이 0.43달러 같은 것들은 그 당시에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던 것이고 그리고 솔직히 그때 옆에서 누가 야 이더리움이라는게 있는데 비트코인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미래에 이렇게 저렇게 될거야 너 이거 꼭 사 나 진짜 너한테 이거 말해줬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 당시에 사셨을 것 같으세요? 절대 안 샀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구독자분들 전체로 따져봐도 0.1% 정도가 혹시나 해서 그냥 정말 남는 돈으로 한 5만원 사셨을까요? 뭐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거의 안 사셨을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서 블록체인이라는게 있어 이더리움이라는게 있어 뭐 이더리움이라는 프로토콜이 있고 리플이라는 회사가 송금서비스를 사용해서 전세계 송금시장의 수수료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어 이거 엄청나 전송속도도 엄청 빠르고 3백만원대까지 떨어졌었던 비트코인이 지금 천만원을 넘었어 너도 어서 사야해 이거 진짜 나만 사기 아까워서 너한테 얘기해주는 거야 진짜 너도 꼭 사 조금이라도 사놔 라고 한다고 해서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이걸 사실까요? 지금 비트코인이 1달러도 안되었던 그때 여러분들처럼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정말 운 좋게 이거에 대해서 알았다고 한들 여러분들 또는 주변에 좋은 조력자분들이 있어서 이런게 있다라고 소개해준다고 해도 절대 여기에 돈을 묻을리가 없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도 그러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말했어도 대부분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셨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훨씬 앞에 서 있으신 거예요 지금 투자하시고 계시는 분들 후에 이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2020년 비트코인이 만 달러 언저리에 있는 이 시점의 투자자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